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나이트로더네요 데미안 1인분은 알고싶다고 지금가도 데미안 1인분 안돼요? 6000 다 됐네 이제 1.5면은 1인분 안됩니까? 그냥 가도 1인분 될 것 같은데 얼투더 다크사이트 다 과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가 안되지? 1인분 안돼요? 격수를 안넣어줘 카벨컷을 구라쳤어야지 1분대라고 카벨 갔습니까? 한번 볼 수 있나요? 카벨 깼어요? 한번 구경가능합니까? 카벨 아.. 이거 왜 깼어.. 아 이거 봐서 써야지.. 애 아쉽고만.. 초기화권 왜 안 샀습니까.. 엔하임 주화 열심히 모으셨어야죠.. 3분인데 안 껴준다고? 그 위가 좀 센가보네.. 3분인데 안 껴줴? 1인분 되지.. 1인분은 가능하죠.. 박모가 너무 많긴 하다.. 되게 높네.. 유니온까지 나중에 들어가면은.. 깔끔하네.. 템 한번 볼까요.. 어.. 내 실블링 보는 느낌이구만.. 어.. 아주 좋다.. 어.. 구포로.. 아 이건 큐브 해야되겠다.. 아니면은.. 아이.. 모르겠다.. 자기 마음이 자꾸.. 구포로 해야겠어.. 구포로는 좀 아닌 것 같다.. 아.. 35-20.. 하아.. 아쉽다.. 어.. 아쉬워.. 35-20은 좀 아닌 것 같다.. 어.. 아쉽네.. 공작했어.. 비킷.. 68-20은... 또.. 별도 달아야겠네.. 하아... 하ㅏㅏ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카벨룸트고 올테스 앞으로의 18% 어.. 사기 안되겠네.. 내 추업이 너무 다.. 안좋긴 하다.. 모르겠구나.. 이것도 공작했네.. 1인분은 될거같애요.. 근데 나는 직작은 안해서.. 이런거 잘 안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추업이 너무 낮구요.. 잘 봐.. 54의 공룡이잖아.. 다른거에.. 높은거에.. AD2줄만 넣어도 유니크보다 좋거든.. 에픽이.. 그래가지구.. 직작 안했으면 좋겠는거.. 나쁘진 않은데.. 춤 낮은거는 직작 안했으면 좋겠어.. AD2줄 안되있는.. 최소 안되있는거.. 이런건 좀.. 저랑 좀 잘 안맞은거같애.. 음.. 음.. 그럴거같네요.. 보조 여기서 바꾼다고 얼마나 차이나겠어.. 뭐지.. 3줄 들고 온다고 쳐도.. 그렇게.. 많이 차이 안날거같은데.. 박무가 너무 많긴하지.. 그렇다고.. 보방무.. 보방.. 아.. 보보방 이런거 가져올수는 없으니까.. 보공공이라던지.. 박천찍오면 다 일로 넘길거 아니야.. 8000대 들어가요.. 박무가 들어가.. 보공을 아예 박무로 빼든가.. 보공 가져오면 이런.. 이쪽으로 넘기고 이런식으로 해도 나쁘지 않지.. 아.. 5천만원 제가 벌어들었습니다.. 파사부.. 아.. 파사부.. 아.. 파사부 무작 되게 비싸구나.. 도깨 즉.. 사이트! across width & 아.. 화 diverse Pattern.. 해! 에이 숙쭔! 흐흐흐흐프스.. 야 깔끔한거 찾기 쉽지 않네 세줄부터 27억이야 이야 좀 빡세네요 지금은 좀 수공도 많이 올려야 돼 가지고 너무 옵션들이 다 박무 보공 이쪽으로 너무 다 쏠려 있어 가지고 다른 것도 27억대 들어가나 역시 답은 와일드팡이다 벨트 나한테 판다고 한 사람 있었는데 레전드리 혹시 그거 개꿀이였는데 25억이라 그랬나 이쯤 있겠네 아 팔렸나 그거 쌌.. 쌌었는데 와 이런거 좋다 뭔가 좋아보이네 굉장히 야 좋다 야 이런거는 진짜 살만하다 27억에 24% 와 장난 아닌데 오우 그.. 아 아 아 아 bonded 아 와닿는게 없어요 어필받는게 없네 이건 사야되겠다 싶은건 안보이네 어 그런건 없어 아 이건 사야겠는데 그건 없을것 같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사항있나요? 아우 돈 버는법 제가 알려들었죠 먼치의 토드장사 유튜브에 있습니다 갓도 써보니까 가능할것 같네요 됐나요? 감사합니다 탈벨 볼 때요 스타포스 있으면 제일 좋긴 하죠 저는 탈벨 높은거 좀 선호 안하는 이유가 간단하게 투자대위 별로 안좋다 그럴까 무슨 느낌이라면은 리카운벨트 70억짜리 샀어 좀 좋은거 없나? 어 효율이 별로 안좋아 56억에 이런느낌이라든 수자대비 별로 안좋은거 같애 어 30%짜리 샀어 어 30%짜리되네 어 30%짜리 샀어 어 30%짜리되네 타일벨트의 그릇 끝까지 가는건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별로인거같애 그냥 적당한 투자 나같은경우는 그럴거같고 반지 봐달라고 마이스터링? 마이스터링은 지금 사지마시고 나중에 살거면 어 깔끔한거 사는거 좀 추천하는데 17성도 달아야되가지고 또거 에이픽 쓸순 없자고 공충 저 기본 옵션충이거든요 ㅎㅎㅎㅎㅎㅎ 025짜리 써야되거든 17 18 19 20 21 25 25충이라서 얘도 반지 살거면은 깔끔한거 사야되지 않겠습니까 안터지게끔 기본공충이라 19 22 23 22 13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 마무리